5분 중 4분 중 5분 중 4분 중 5분 중 6분 중 6분 중 5분 중 6분 중 5분 중 6분 중 6분 중 5분 중 6분 중 어제는 자전거를 산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사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간 될 때 그냥 가는 김에 샀어요. 엑소! 와 이건 파체 운동인데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힘들어요. 다 땡기 빠브. 소리에 괴물을 물리치는 총입니다. 지금 있니? 액션! 지금이야! 액션! 야 지금! 야! 야! 야 지금이야! 우리 박찬 씨가 조금만 덜 액팅을 하셔볼까요? 너무 많이 하면 되겠네요. 너무 가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제 꿈이 괴물 잡는 거였습니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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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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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설명 중간 한 번만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저희 준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다. 왜 이렇게. 한쪽은 보고. 한쪽은 보고.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쳐 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살아있네. 용복이. What's the problem, man? 하나, 둘, 셋! 용복이 살아있네. 여기 살아있네! 네 자신을 알아야지 연기가 가능한 거라고. 역시. 이건 내가 장난 같네. 네? 맞아요. 맞아요. 대리 빠푸네. 맞냐? 대리 빠푸네? 밧데리 빠푸네. 밧데리 빠푸네. 밧데리 빠푸네. 밧데리 빠푸네.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가워요. 이 창은 빛날 창이요. 빛날 창에 빛날 빔 아니에요? 내가 빛날 찬인데? 찬란한 찬 아니야? 찬란한 찬. Maybe. 찬찬찬. 찬찬찬 아니에요. 찬찬찬찬. 결빌린 좀, 오케이! 발빌린 참기! 멤버들 살려주려고, 제 영물들 다 없애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할 수 있다가, 한 명을 준비하고, 옷도 좀 바뀌었어요. 센 모습으로 메이크업도 진하게 좀 쎄 보이네요. 정인 갱 정인 갱 정인 갱 정인 갱 이렇게 있어요. dubbi-n1 etc. 정인 갱 정인 갱 정인 갱 정인 갱 정인 갱 정인이 정인이 돼서 안녕하세요 빵 큐리 보이임 Are you so cutie boy?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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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의 공격을 막고 그 괴물에게 공격을 하는 신을 찍었는데요. 어벤져스 정말 대단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정말 대단하신 거였어요. 진짜 캡틴이셨어요. 와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집에 갈래! 드론이랑 촬영을 했는데 날라댕기는 드론카메라가 소리괴물이 되는 부분은 몸파예요. 팔을 제가 몸으로 때리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컷스윙을 해야 되는 모습이어서 마음같은 모는 카메라를 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한테 엄청난 화내가 발생하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바꾸세요. 둘 셋! 다시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존명을 받아 천안근이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천안근 괴물! 어디? 누가? 누가? 액션! 액션! 발해. 바깥 지성으로 도리거든요. 따라야겠어요. 액션! 컷 안 하고 지금보다 훨씬 빨리 타고 갈게요. 동답! 컷, 네. 네, 오케이, 이어. 액션! 현민 씨, 저희 표정을 좀 더 사이벌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현민 씨. 어, 저 있다! 컷!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앨범, 종교 앨범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앨범의 트레일러를 찍으러 왔고요. 영웅 같은 그런 컨셉이고 멋진 악기로 만들어진 스나이퍼 저격수입니다. 살짝 그런 계급 코드가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윗커플을 오랜만에 해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이렇게 촬영을 보인 윗근본입니다. 언제까지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ến erreicht 남폰 자세히 ole 거기에다 배고파! 여기 있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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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던 저희의 뮤비나 아니면 뭐 트레일러 영상이나 그 전에 저희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의 트레일러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스테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굉장한 괴물도 나오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멤버들이 영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